충남 서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서천군 어린이들을 위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. 서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29일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서천으로 간 피가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. 공연은 작곡가 로시니의 오페라, 세빌리아의 이발세를 취학 전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높이에 맞게 제작했습니다. 특히 공연 중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연주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던 관객들에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번 공연은 알바미바 역의 테너 정현호, 로지나 역의 소프라노 황진영, 피가로 역의 바리톤 홍선성의 아리아를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반주에 맞춰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한편 서천으로 간 피가로는 충청남도와 충남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서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 주관한 2019 문화예술 지원 사업 중 전문 예술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. 한편 Once 아멘